한국에 계시는 장명예, 리광수, 정화옥 등 분들이 노인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보내온 문안의 메시지입니다. 함께 보시죠. 노인절이 다가오니 고향리 부모님들이 더욱 그리워집니다. 부모님들, 무더운 올여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? 어르신들은 건강하시죠? 오늘 모처럼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, 론연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합니다. 부모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르신들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네, 그럼 고향의 가족들이 무사하게 건강하게 노련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, 론연을 잘 보내시라를 보내드립니다. 태연 학생과 풍 messrs. 날 정춘 꽃나이에 일터에 나서시며 수십 년을 하루같이 일해오신 아바이 이제는 무거운 짐 또 매기 힘들다며 생기있는 젊은이에게 일감을 넘기셨네 아 언제 봐도 믿어온 우리 선배 시름을 터시고 시름을 터시고 로년을 잘 보내시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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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터에선 손을 떼고 그 시중은 염려 말라네 아 언제 봐도 비가 온 우리 선배 시름을 터시고 시름을 터시고 로니언을 잘 보내시라 로니언을 잘 보내시라